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날 행사가 2년째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마땅히 갈 곳 없는 가족들은 공원에서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황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99번째를 맞는 어린이날.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날 분위기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한 각종 행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청주야구장과 충주무술공원에서 열리던 도내 대표 어린이날 행사가 전격 취소됐고 지난해 11월 휴관 중인 청주랜드는 어린이날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의 시민들은 인근 공원을 찾았습니다. 잔디밭에서 비눗방울을 날리고 공도 차고 모처럼 무남생태공원이 북적입니다.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자전거도 함께 타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감염 우려가 큰 실내보다 야외로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19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날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소망도 다름 아닌 일상생활 복귀였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노는 겁니다. 마스크도 벗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내년 어린이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을 볼 수 있기를 모두가 희망하는 가운데 앞서 방역당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달 이동자재 대돔인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생활 방역 강화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